호쭤 아 호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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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죠? 호? 죽음? 어 호떡 먹고싶다 호떡 나도 호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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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일부러 떡떡진구요 호떡 널 맛있는데 널 치고 나서 네가 그 멘트 하자마자 이제 소름 끼쳤어 진짜로 소름 끼75 끼C75 호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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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뭘 깼어요? 멘탈? 오 좋아 그래 이런 상태에서도 깨야 진정한 고수지 좋아 빠사! 빠사! 호떡 아 너무 어려워 아 저거 한계칸이? 어? 어? 어 너무 어려워 아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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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우와 개일이 혼자 바꿨다고 멘트 하나도 없네 아! 아! 쟤깬거 아님 버그쓴거임 버그유저야 호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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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뭡니까 악원 선수 이게 무슨 짓인가요 호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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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운 호떡 호떡 야 나 노란색까지 이제 그냥 가겠는데 저거 어떻게 가냐 저거 저기서? 뭐가? 거기서 문제에요 아니 여기로 가는게 아니라 이 위에 뭐가 있는거 아니야? 노란색으로 위로 올라가는거 같았거든요 노란색이 어딨는데? 여기요 저 여기에요 여기 그 노란색깔 여기 위에까지 올라가는건가? 여기 이 위에 뭐 빨간색깔 있는거 아니야? 뭐 어떻게 가는거지 이게? 아 언니 그쪽으로 가 노란색깔 하고왔어 너보다 아버님 아 저기 길이 있네 아 뭐야 아 뭐야 여기야? 아 난 너네들이 여기서 떨어진줄 알았네 봐보냐? 엄마 엄마 1등에 짜여 여기도 길이 있구나 뭐야 엄름럠ů 한번마다 혓바닥 널 older면 때려버릴거야 아 중 네탄다 우리 넘어가자 아 저희 안되겠다 한목숨다드림 한목숨 한목숨 마지막 목숨 마지막 목숨 켈리야 너 세목숨 더줄게 레언 지금 이제 할 의 네가 없음 아까 들어 가 savior 빠이 염 빠이 염 칠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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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뿜뿜뿜뿜 뿔 뿔 뿔 뿔 어 여기다 캔디다 어 캔디다 끝판왕? 누구냐 어떤 놈이냐 잠깐만 이거 그거 있다 조심해라 야 이거 위에 있는 이거 빨간색 그거다 누구냐 캔디 자체가 그거네 캔디 자체가 야 이거 올라가는게 찾자 아 나 뭔지 알겠다 아 이거 빨간색깔 다섯 개네 야 빨간색 보임? 어어? 아 위야 얘가 뒤쪽에 빨간색깔 양털이 있어 여기 있네 얘 오른쪽에 가면 아 잘못 눌렀다 아 벽에 한번 낑겼다 밟으면 안돼 밟으면 안돼 어? 나 왜 죽어? 밟은거 같은데? 밟은뎅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점프 여기서 어떡해 여기서 아 뭐야 여기서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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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지고 방금 비켜봐 비켜봐 이거는 아무것도 안되지 않아 아 갈 수 있나 응 비켜봐 어 이얍 그래 여기야 오케이 오케이 세이브인가 이거? 네 아아 아아 야 조심해 그거 저건 천천히 저거 갑자기 바뀌네 형식이 그죠 어 천천히 해야 돼 이거 이거 뭔지 알겠다 여기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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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올라왔다 자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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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점프 오오오 뭐야 오 올라와졌어 대박이다 뭐야 뭐야 누구야 나 살았는데 누구냐 방금 난가 그런 듯 어 이게 왜 안 돼 아 아니 바로 앞에 리스폰 그게 있었는데 지금 아거님이 죽어놓고 누군가를 지금 씨마 아니야 나는 내가 안한 줄 알았자야 알았자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오케이 아 야 나어스 막가 어떤 놈이냐고 어? 감히 나한테 누면은거 씌워? 누군가 빨간.. 어? 누구냐? 이거 뭐 보라색깔이나 이런거 밟아도 죽나? 아닌데? 톡톡톡 점프!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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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멈춰! 아 뭔지 알겠다 자아 절로 건너가는거네 게리야 게리야 간다아아아 오! 오! 와 어렵다 오! 나 깼음 나 깼음 깼음 이 정도면 깼다고 볼 수 있죠 이쪽잉 바로 뛰는게 아닌데 저거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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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오케이 아 뭐야 아 근데 왜이렇게 렉이 걸리지? 오잉! 아 여기 노란색 말고 하는거 아니에요? 아니아니에요 주황색깔이예요 노란색까라는 두칸 주황색 세 번 어허허허 방금 누군가가 자 멍청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로 올라가면 되는데 저거 어떻게 가지? 아 그러네 아아 오케오케오케오케 네 정말 쉬운 길이 있다는거 야압 야 깼다아압 근데 넌 못게 죽녀가 아 너브라우 진짜 그러지마 하하 진짜 눈물난다 야 중립아 진짜 눈물난다 아 아 뭐야 쟤 저기까지 올라갔어 죽노 쟤 방귀부스터 아 아 아니 깬수가 잠깐만야 못올라갔어 허허헣 야 잠깐만 저거 좀 생각했다 잘 돌아갈아 아니어 wording 적겠다 팔로우 과녁을 따라가래 아 저기 과녁이 있네 과녁 과녁을 따라가라고 아 아 방금 누구냐? 어 잠깐만 아 제발 어 이거 될거같은데 안되나 아하이 비벼졌다 어 되되되될 될거같애 저거 너블라 거기 맞을까? 근데 점프간데 거기가 맞을거같긴해 나한테 어플이하지말라있지 너블라 어? 됐는데? 얘들아? 어? 뭐임? 우와 쩐다 거긴 어떻게 가기야 아버님 됐는데? 이거 용암 그냥 타고가는거같애 어 막 그런건가? 어 맞는거같애 아야 누구냐? 아버님일걸요? 진짜? 아야 한거만 박준혁이잖아요 아버님 나 아니야 어 맞아맞아 어? 나 여기까지냄 그니까 거기 위에 울타리에 올라가가지고 하면 돼 야 우리가 되게 쉬운길로 가고있는거 야 원래 길이 정석이 너블리쪽인데 우리 억지로 이렇게 하는 억지로 내가 꿇지마라 그게 좋은듯 그게 고수인듯 됐어요 됐어 형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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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에에에엥? 울타리에 올라가서 여기서 올라가세요 자 여기 세이브했어 결국 야 여긴 어디냐? 여기 있는 탑니다 아건디 여보라 나 글롯 갈래 여기 진짜 용암 타는거 말도 안되니까 어 여깄다 여깄다 오 용암을 어떻게 일자로 투 타야돼? 이 다음에 갈 데가 없는데 용암을 타고 가야돼 그니까 용암 타고 위로 어 그렇게 아 아건디 용암 타고 올라가야돼 어? 아 재작 틱 아 진짜 용암 타고 올라가야돼? 잠깐만 어 뭐야 아 요가 타고야돼 이거? 나 갑자기 슈퍼점프 됐음 해봐 해봐 너보라 해봐 야 여기는 이 위에 밑에서 내려오는..하는건데? 뭐지? 걸리네 오케이 저기다 머리가 걸리는데? 아아아아아아 엄마 여기 어디야 도대체 맞다 여기서 어디로 가는거지? 와 어렵네 여기서 어디로 가는걸까? 아아아 이거 용암 타는거야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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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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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아 용암 타면서 하는거구나 우린 그런걸 해본적이 없어서 야 요렇게 쉬운 길이 있는데 왜이렇게 힘든 길을 가니? 너네 처음부터 원래 정성규제인거죠 야 이거 용암 묻은 상태에서 악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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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키는 아니었어 고기키는 아니었어 아니라고? 저 찾았어요 제가 악어리 여기 밑으로 와봐요 아아아아 밑에면 다시 처음이야 아냐아냐 여기에 여기로 가는거에요 아 그래? 어 여기 뭐야 여기로 가는거였어요 네? 잠깐만 나 설마 저거 밟은거니? 어우 안 밟았어 그러니까 여기가 진짜 위험한거지 야 진짜 위험하네 아 저쪽에서 올라가는길 있다 저렇게 할필요없어 저기 세이브할필요없어 봐봐 죽냐 봐봐 뭐 어떻게 하냐면요 용암을 한번 묻혀요 용암을 한번 묻히면 그 다음에 점프를 하면 되요 오오 앰장어어 렛을 기계는거에요? 용암을 두번 묻히면 타격수때문에 갑자기 추법점프됨 한번 묻혔다가 다시 오른쪽에 봐요 와우 와우 저게 이런 잔머리가 뛰어나거든요 어떤 컨텐츠는 버그를 발견한다고요 그..그..자..자랑..자랑? 자랑이지 그..그래? 걔 이거 어떻게 가는데 여기가 mungkin 에프게에 잘 잃 gü이 렛 저기요 어 됐다댓댓댓다 와우 오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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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오케이 흠 오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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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까? 이이영? 이 다음에 뭘까?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여기는 아닌 거 같은데? 아 이 위쪽, 저기 위쪽이네. 아 저기구나. 오케이. 오케이. 저기 위로 뭐 올라... 어? 저기 위에도 뭐 청금속 있는 거 같은데? 여기서... 저기 위에도 청금속 있는데? 뒤로... 점프... 되냐 이거? 저기 위로 올라가질 수 있으려나? 오케이 여기서... 응응응. 오케이. 어, 아이고. 와, 한 가지인데? 버그를 이용해서 끄는 걸 알려줄까, 너보라? 와! 어떡해요? 용암을 묻히나요, 또? 여기서 용암을 한 번 싹 묻혀. 그 다음에... 좀 많이 묻혀야 돼, 용암이. 와, 빡세다. 됐다. 살짝 떨어져야 되네? 개꿀. 아... 아, 아건 여기. 여기 이 주황색 블록이 있네. 여기, 아건님. 그래? 난 그냥 깼어. 어머나 봐? 잠깐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왔거든? 넘어가면 미지의 세계가 펼쳐질려나? 아, 저기 하나 있다. 와, 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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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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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cm. 너보리. 미안해요, 미안해요. 꼭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꺼! 미안해요 미안해요 자 보세요 용암을 비벼요 음 알려줄걸 그랬다 아 야 진짜 바로 앞에 야 저기 마지막이 저걸 될 수 밖에 없는 곳임 와 저거 진짜 들어가기 어렵다 아 이거 엄청 어렵네 마지막 리얼 헬파티 잠깐만 여기 다른데 야비버릴 데가 없나 살짝 여기가 느낌이 맞는거 같은데 누구냐 누구냐 신고해라 저는 하늘을 날고있는데 갑자기 죽었어요 천사야? 왔다 왔다 와 탈구했다 오케이 왔다 다음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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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누구누구누구 실습 방금 아 뭐야 왜 죽어 왜 아 진짜 저거 짜증나 죽겠네 저거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돼 마지막이 빡세서 마지막이 너무 빡세해 저거 눈앞에 세이버 포인트가 있는데 안됨 히이이이이이이 종아 너 첫번째 까고인거 같은데? 계속 나 코앞에 세이버 갈 때마다 자꾸 누가 죽는다 흐핰 breath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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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 하늘 끝까지 날라갔어 뭐야 또 멈췄어 멈췄어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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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영무월이다 진짜로 멈췄는데? 네 이거 리스 뺏겼는데 대박 아 진짜요? 원래 이런식이에요 이거 피닉스의 깃털같이 생김 알았어 여기 이거 밟으란거죠? 밟았어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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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 진짜 아 누구야 이건 임종호지 야 종호야 바른대표 얘기야 야 나 가만히있었어 리서스백 적용시키고 있었다고 누가 가만히 있으래 말을해 말을을 에엥 어 어 제 생각에는 아버님 분명 아 왜 저 바로 앞에서 저거 안되냐고 저거 왜 안되 왜 안되냐고 도대체 말해봐 어 팔지마 좀 정당이 밟아 둘 셋 야 저거 하나만 끼면 되거든 둘 셋 와 저게 안가진다고? 잠깐만 이 위로 올라가는거 아니겠지 설마 도도도도도도 기탈같이 하나 빠라아 자 기다려주세요 기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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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기다리고 있어요 안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아 제발 아 진짜 저거 한번만 깨면 그냥 끝인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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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제작자 안쳐서 한번 해보라고 하고싶다 죄송해요 바로 하시는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요 한번에 깨는데 이렇게 하는거 같은데 뭐야 아 진짜 다왔는데 백한번만 칠게 둘 셋 잠깐만 아버님 그니까 지금 아버님 목소리를 들었을때 약간 희망이 없어 하시는거 같은데 제가 클리어 해드릴께요 아버님 기대하세요 근데 내가 또 왔어 나 간다 빨리 하세요 밟을께요 빨리 하세요 밟습니다 아오 마이갓 아아아아아아악 나 아님 너 아니야 방금 둘이 먼저 죽었다 떴는데 저 아니에요 와 이걸 구란을 친다고 아 진짜 아니야 너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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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 나왔으면 진짜 말 다한거야 알지 너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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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endes! 야 중대가 저기 맨 아래에서 있는 동안 우린 아직도 여기 못깼다고 그니깐요 말이 됩? 아버님 내가 한번 해볼까?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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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어이kt 바로 들어가다 아가님 아가님 하는거 보고 똑같이 하나 했죠 나 저 방금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일부러 떨어졌어 바슴바슴 뒤에 봤어? 아가님 봤어? 바슴바슴 오오 방금 떨어질 뻔했다 떨어졌다 야 이제 와도 돼 죽래가 죽래가 와봐 저 방금 개리가 밑에서 눈물 흘리는거 봤거든요 아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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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거 미쳤네 아뜨가 아뜨가 뭐야 뭐야 가비 가비 미안합니다 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넌 중소갑니래 괜찮아 괜찮아 중명이가 방금 말이 없어졌음 아네 아네 안해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도시락이나 사와라 도시가 아닌 길이 여기로 가야돼 여기여기 여기서 어디여? 동작구만 이거 어디여? 아 이거 위로 올라가는거 맞음? 위로 올라가는거 아닐걸요 그거? 길이 없는디? 여기 봐봐요 요 안으로 들어가는거임 여기서 여기 밑에서 들어가는거 아니여? 아 왜? 왜 죽었지 방금? 니가 어려워 하하하하하하 아 저기 버튼있네 어 잠깐만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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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떨어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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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슬래시 아니 그 그 달리기 키만 눌러야지 점프를 안하는거구나 점프 없이 점프 없이 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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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좀 더 좀 더 높이 아아아아악 난 이제 깼으니까 죽는게 너네 깨기만 하면 돼 아버님 야 너만 깨면 돼 너만 깨면 돼 이거 근데 끝 아니다 애들아 끝함 같지? 끝함 같지? 이거 아직 마지막 깨기 끝함왕전이야 흫흫흫 야 여기까지 소환해주고 싶다 일로와 어어어어어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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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CP 어리어떻게 어리어떻게 게리는 어떻게 되는거죠? 게리는 어딨냐? 게리야 너 일단 살아있긴하니? 이 사람을 멀리시키라요 야 파이널 파이널 라운드 파이널 라운드 파이널 라운드 파이널 라운드 무지개 와 진짜다 이거 와 잠깐만 이거 계산 싸움이네 어깨다 빨간색깔 아니야 네? 에? 이게 빨간색깔이잖아 그쵸 아 여기 빨간색깔 끝에 하나 더 있네 여기 일로와봐 으흠 오 좋아 좋아 이거 쉬운데 생각보다 여기는 일단 아니 근데 세이브가 있냐 없냐 차이겠죠? 잠깐만 아 어 낑길까봐 비켰다 오오 세이브 오오 세이브 알려줄게 저기 한 다음에 보라색깔로 위로 올라가야돼 보라색깔 처음에 들어왔을때 오오 깜짝이야 나 게임 모드잖아 뭐이? 게임 모드로 하고 있었음? 네? 야잉? 근데 내가 날라다니지 않기 때문에 괜찮음 어우 진짜 어려워 와 진짜 짱 어렵네 바로바로바로 다시한번더 바로바로바로 아니 아거는 여기 주황색인 어디로 가야돼 어디로 가야돼 거기서 어디로 가야돼 거기서 어디로 가야돼 여기서 어디로 가야돼 여기서 어디로 가야돼 여기서 여기로 바로 주황색으로 위에 그걸로? 어쩐지 어쩐지 엄청 어렵더라 아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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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이런 젠작 아니야 이해해 뭐야 이거 미안해요 들어가고 싶다 어떻게 들어가는거지 잠깐만 생각해야해 생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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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에 뭐가 있는걸까요? 이 아래에 내려가는건 없어 아쿠 자 F5를 눌러봤고 여기 아래에 뭔가 공간이 있는데? 뭐지? 아니야 여기 아래에 뭔가 공간이 있나? 내가 지나가려면 두 칸이 있어야돼 두 칸 어 여기 아래에 빨간게 보이는데? 이 아래로 내려가는거 같은데? 아니 뭐야 한 칸이야 왜? 동그라미야 저건 뭐야 어? 맞는거 같애 어 내가 먼저 해볼게요 근데 들어갈데가 없잖아 어? 뭐야 그냥 떨어지다가 하나 둘 아 말도안돼 아아 개 개 말도안된짓 하지마 아니면 저 빨간색에서 이쪽으로 오는게 아니라 저쪽으로 가는건가? 그러네 아 그러네 저기네 빨간색으로 가는거라고요? 잠깐만 저기에 버튼있다 찾았다 끝났다 기다려보세요 잘가 죽녀가 아아 어 오케이 다시 뭐야 뭐야 내가 올라올게 내가 먼저 가볼게 오케이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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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넷 아 저기에 저 하나만 들어가면 되는데 어 근데 그 길은 아닌거 같애 알아버렸어 알아버림? 어 근데 어디로 가는데 잠깐만 저기 적혀있잖아 어 빨간색 뭐가 뭐가 아 못들어갔어 빨간색 저기에 들어가는거 같애 구멍 안으로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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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어 됐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제발 제발 안돼요 다 왔는데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가가가가가 여보세요? 아.. 아건들이었어요? 응 어디있지? 그 다음? 여기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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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위에 흠 오 됐다 됐다 게리야 됐어 저기로 들어가는게 안될까? 올라갑시다 여기도 모르겠어요 어? 아 와지네 여기 아 여기서 노란색에서 저거 잘 점프해야되겠네 아하 까비이 흠 저기 또 1ilah 난데네 난 그냥 광클했어 958 광클하면 된 항상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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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웨땀마뜨 도웨땀마뜨 도웨땀 도웨땀 아아! 아아! 왜왜왜 아니에요 이쁘지 않아요 색깔들이? 어? 그쪽 아니었어 나 어떻게 한거지 그러면? 뭐야 여태까지 뭐 한거냐 우리 개소름 돋네 왜 됐지 그럼 나는 아아 진짜 슬프다 너무 슬프다 자 여기서 떨어지다가 아 젠장 방금 어떻게 한 번에 됐지? 그니깐 야원님 방금 뭔가 겁나 뭔가 알려주면서 얘기하길래 겁나 멋있었는데 어 됐어 됐어 슬프다 슬프다 아닌가? 아 이게 아니야? 아 잘못되었다 아 오케이 자 가자 오케이 왔다 아이 떨어졌다 오아아아! 됐다! 아 깨습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끝까지 깨습니다 와아아아 자 여기 파란색 쯤에서 한 번 누른 다음에 떨어지다가 한 번 더 누르면 돼요 어 오케이 좋아요 거기서 한 번 누르고 안돼 안돼 너무 가까이에서 한 번 눌렀어 아 어 맞아 맞아 파란색 쪽에서 한 번 눌러야 돼 좀 위쪽에서 한 번 눌렀다가 해야 돼 너브라 위쪽에서요? 거의 한 이 정도에서 이 정도에서 한 번 누른 다음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거기 말고 여기 여기 있잖아 여기 그냥 여기 노란색 넘어가 아 자 그리고 여기서 정확히 잘 떼야 돼 하고 이렇게 잘 오오 네 날씨 한번에 성공 자 메모드 우리까지 하는거 보죠 éc감기제너 한 번 하는거 보고 너 복개잖아 자아 와잇짜 부르iration 부르라 . 오오오 게리 됐어쓰 오오오옸 아 organization 자 게리올라와 자 게리올라온다음에 자여기올라오고 자 여기 올라오고 자 파랑색깔에서 정확히 맞춰야지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되면 안돼 좀 아래로 맞춰야되네 어 좀 아래에서 아래 내려갔을때 여기보다 한칸 아냐 여기보다 한칸 내려갔을때 어 아깝이다 진짜 깝이다 이거 진짜 어렵다 근데 어려워어려워 거연 개리는 오오와 도망을 싶다 자 개리 이제 여기까지는 금방오죠 자 도전 마지막에 잘하면 3등입니다 잠깐만 너구리 짜존심에 스크래치 으악!! 으아아아아아악!!!! 눌러봐야돼 눌러봐야돼 와 터졌네에 잠깐만 아냐 너무리 흔들린다 지금 다 일등했는데 난 근데 지금 이번에 컨텐츠 멘탈 흔들리고 있어 노브라 이해해 처음엔 힘들지만 나중엔 괜찮을거야 자 힘내라 힘 내라 천천히 해봐 천천히 해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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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너무 오래 걸린다 야 여튼 멘탈 흔들렸어 방금 우리 깔 때까지 한번 해보죠 뭐 아까 5분 10분? 우린 10분만에 깼으니깐 5분만에? 오케이 너보다 오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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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너머라 아까 그감 그대로 자 넘어오시고 자 넘어와 넘어와 요기 스토리만 안되 아 나 무서워 떨어질거같아 넘어와 자 여기서 정확히 뛰어야되는데 넘어하면 머리 부딪치거든요 어 방금 봤죠 흐흐흐흐 야 너 때문에 이거다 야 방금 깼긴 했어 깼긴 했음 깼는데 니가 뿌셔가지고 자존심에 자존심에 스크래치 야 한번 해보세요 저쪽 아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안해줄게 니 도와줄게 와 아니 그 자식 도와줘도 자존심에 스크래치 가나? 해봐 해봐 자 잘가시고 꺼져 꺼져 그냥 야 한탄 더 남았어 잠깐만 무슨 스크래치 좋아 꺼졌다 꺼졌다 야 아직 끝난거 아니에요 끝난거 아니에요 개 터졌다 야 뭐야 우리 끝난줄 알았는데 야 개 터졌네 진짜 잠깐만 야 이게 마지막 스테이지일거야 야 마지막에 잘해야되 야 마지막에 잘해야되 크리에이터 크리에이터분들 아 만드신분들 여기 나와있네요 자 우리 열심히 만들어주셨습니다 되게 재밌게 했어요 꺼져 벅쩡이야 개멍청아 개멍하는 개멍하네 2등 야 2등 내가 2등이야 여기 오셔야되요 아이 뭔 소리야 국룰이야 국룰이야 억울하면 깨먹는다 wake 자 하하ifer 흐하하핰가핰 하핰 gia 오이 어디 enroll 나의 대결이 되요 대결이 되요 대결이 되요 싸박러 붕붕붕 붕붕붕